안녕하세요 여러분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. 9월 평권 한국사 총평 시작해 볼게요. 여러분들 시험 어떠셨어요? 사실 좀 어려웠죠. 이번 시험 자체가 21학년도 수능보다도 당연히 어려웠고 역대 최고 난이도였습니다. 2009년 교육과정의 마지막 한국사였던 만큼 출제 비중 자체는 정근대사, 근현대사가 똑같이 열문항 열문항씩이 나왔는데 이렇게 50%, 50% 비율로 나오는 건 올해가 마지막이에요. 이제 내년부터는 근현대사의 비중이 올라가서 70% 이상의 근현대사로 나올 거고 난이도가 올라가겠죠. 이제 내년부터 적용될 2015 개정교육과정의 반영에 대한 내용이 9월 평가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돼서 근현대사가 비중 있게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. 근데 좀 특징적인 점이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정근대사가 쉽게 나오면 근현대사가 좀 어렵게 나오고 근현대사가 쉬우면 정근대사가 좀 어렵게 나왔다면 이번에는 특징적으로 정근대사보다 근현대사까지 전체가 다 골고루 어느 정도의 난도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한국사가 특별하게 어려웠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개념을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 공부를 했더라도 사실상 그냥 재밌게 TV 시청하듯이만 보고 복습이 안 더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한국사에 있어서 고난도 문항을 살펴보면 이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 1번 문항부터 이제 1위 문항부터 4위 문항까지가 모두 다 근현대사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거를 볼 수가 있고 6.25전쟁 같은 경우에도 연표, 유신체제 같은 경우에도 연표에서 문항들이 출제가 되어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흐름에 대해서 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토리를 알아야지만이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. 특징은 또 하나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감으로 풀기가 어려운 시험이었어요. 이런 학생들의 DM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선생님 저는 사실 고3 때는 공부 안 했고 고1 때 한국사 들은 걸로 시험을 쳐서 항상 1등급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9점 나왔어요, 15점 나왔어요. 이런 DM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. 근데 이런 친구들이 대체로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고1 때 한국사를 배웠던 감을 가지고 그 필링으로만 문제를 풀었어도 풀렸던 이유는 시대별로 문항 분포가 현대사에서 문항이 나왔어도 선택지는 현대사랑 관련된 선택지는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는 막 신라에서 나오고 고구려에서 나오고 고려에서 나오니까 감으로 내용을 모르더라도 시대만 보고서도 찍어서 맞추는 친구들이 많았던 반면에 이번에는 현대사는 5개 선택지 중에서 4개 선택지가 다 현대사 비슷한 시기에서 나오고 나머지 하나 정도만 조금 동떨어진 데서 나오고 하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감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한국사가 이번에 좀 어려웠으니까 이번에 어렵게 치고 난 다음에 들은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? 한국사가 어려우면 뒤에 치러지는 탐구에서도 막혀요. 한국사에서 나 이번에 진짜 많이 틀린 것 같은데 한국사 때문에 진짜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?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말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하시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. 우리 지금 개문파까지 왔어요. 파이널까지 선생님이 완강을 했는데 일단 선생님이 줄 수 있는 솔루션은 이래요. 내가 베이스가 있어 기본기가 있는 학생이야. 겨울방학 때 막 개념 완성 강의도 들었고 한 번 정도는 돌려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9시간의 기적으로 마무리하시는 걸 권합니다. 9시간 동안 쭉 배웠던 내용들도 다시 한 번 복습을 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9장으로 정리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선생님 진짜 저 노베 있어요? 고 1대하고 한 번 안 했어요? 라고 하는 친구들은 9시간의 기적 개념 압축 강의보다는 개념 강의를 많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개념 완성 강의를 듣고서 따라오시는 걸 권해요. 당연히 중간중간 불안한 친구들은 문풀을 통해서 유형이라던가 하는 내용들을 보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원래 선생님이 웬만하면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한국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은 역대 최고 난이도였고 분명히 수능에 반영이 될 거거든. 그래서 한국사가 지금의 수준도 사실 절대평가 이전을 비교하면 너무나 쉬운 내용이지만 절대평가 이후에 이제 출제되었던 내용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고난도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마무리를 하고서 들어가시는 걸 권해요. 여러분들 그래도 시험 보시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9월 평가 못 봤어도 이거 수능 아니잖아요. 이 시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거나 뭔가 변화하거나 박탈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얻은 실수를 교훈 삼아서 수능은 반드시 승리합시다.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선생님이랑 다른 강의에서 만날게요.